네 오늘 원래 사실 세 번째 시간이어야 되는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미국 주식의 미시다 장우석 부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아저씨 영국 부사장님 네 방송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클로징 멘트를 너무 멋지게 하셔서 박선생님이 그래서 뭐 하여간 아 토론이 끝난 거였어요. 아 토론이 끝난 거였죠? 집에 가려고 그랬죠. 일단 뭐 오늘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저는 선물은 없습니다. 생일방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생일은요 이제부터 따로 계좌번호 알려드려가지고 돈을 굴려받아 드리지 않을까 여기 쏘면 뭐합니까? 우리 최표군님 마음이 감사하니까요 아 감사한 거죠 고마운 건데 일단은 생일을 좀 떡도 좀 돌리시고 좀 하기 전에 그런 것도 하시고 그러셔야죠 제가 많이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주는 시기 아닌 받는 시기다니까 그렇게 좀 보시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워낙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는 게 포위 크잖아요 어려운데 오늘 왠지 좀 빠질 것 같은 느낌 아닙니까? 아마존이 아마존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까? 그래서 조금 아마존이 좀 덜 나오다 보니까 나스닥이 한 1% 이상의 하락을 보여줄 만한 그런 위치고요 그렇겠죠? 빠지겠죠? 일단은 올해 이번 달이 정말 굉장히 어려웠는데 최악의 4월이 아닌가 이미 나스닥은 10% 이상을 하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오늘까지 나온다 그러면 괜히 하락폭이 깊어질 거기 때문에 4월 달 성과가 좋았던 달치구는 상당히 안 좋았다는 거 미리 좀 말씀드리고 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는요 먼저 나온 기사부터 확인해보고 제가 준비한 걸 보겠습니다 참 하기 전에 메타 플랫폼스가 올라가는 바람에 되게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아까 별명이 박메타? 네 메타박 메타박이요?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바로 꺾어버리시는 제가 여러분도 혹시 아시죠? 제 말 속에 다 그 이유가 있는 건데 이번에 실제로 잘 나왔습니다만 투자 기준이 올라가거나 목표가 올라간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최악의 국면이 변했다고 보는 게 월간의 시간이니까 실적 부분도 안 좋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뭐 인류가학에서는 뭐 박종원 팀장을 막 뭐 이렇게 그런 듯 한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니까 방송을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애플부터 확인해 볼 건데 애플은 뭐 실적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나왔던 팀쿡의 발언 있지 않습니까? 공험만 제약 때문에 약간 매출이 빠진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는데 약 80억 달러의 매출이 감소할 것 같다는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폭스콘이 다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걸로 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부 전문가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약점이 매수의 기회라 기회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약 9%가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 리비안 때문에 빠지는 거죠 리비안 리비안의 76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보다 보니까 한 65%가 빠졌다고 맞습니다 근데 이거 갖고 말하면 그러면 이거 합치지 맙시다 말씀하시는데 지난 분기에는요 이것 때문에 또 올라왔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118억 달러 벌었고 지금 마이너스 되면 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합쳤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로쿠는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최근에 하락을 메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인텔은 똑같이 다음기 전망을 낮추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중요한 건데 인텔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인텔을 좋아하시는 거 알겠지만 인텔이 웬만하면 생산도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실적이 항상 전망을 내리는 기업으로 많이 분류가 돼서 어려움이 아니 근데 미국 정부에서 약간 버스 타고 있는 엄청 도와주죠 엄청 도와주는지도 불구하고 기업인데 잘 안 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VMA에 어떤 분이 누구였죠 오신 분? CEO? 새로운 CEO? 팩? 갤싱원가?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은 경영자의 약간의 좀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한번 시간 내서 말씀드릴 거고요 자 로빈우드는 주가가 또 10%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난번에 인력 감축식이 빠졌는데 제가 이제 로빈우드 같은 게 기업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말씀드리지만 혹시 여러분들 글랜코어 아십니까? 글랜코어? 글랜코어 글랜코어 정말 그 상품 관련한 기업이 가장 큰 기업인데요 그 기업이 상장할 때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글랜코가 상장할 때 상품 값이 높을 때 상장했거든요 그때가 2011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도 코인베이스 있죠?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 상장한 지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코인베이스?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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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아니었나요? 작년 봄인가요? 그건 모르겠고요 비트코인이 가장 셌을 때 상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빈도 역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밈스타기 가장 활발했을 때 상장이 있는데 보통 이런 기업들은요 잠깐 그런 약간 유행에 좀 민감해 그때 상장하면서 상장하면서 하나의 흥행을 노리는데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제 2007년도에 로빈도 처음 봤는데 미현지에 계신 분을 알게 됐어요 교포분인데 딱 보여주셨는데 앱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분의 제가 봤더니 너무나 잦은 매매를 하더라고요 진짜 수수료가 공짜니까 매일 매매하는 거예요 그때 보면서 이걸로는 솔직히 이걸로 돈 벌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했던 게 바로 이 기업인데 사실 이번에도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이제 밈이 아니고 조금 더 정상화된 매매로 간다고 그러면 이런 로비드로 많이 이용할 분이 계실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그런 분이 나와주면서 감소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알리바바 핀티오띠오 바이두 같은 거는 오늘은 또 중국 당국이 뭔가 테크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걸 얘기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 당국은 이 테크 기업을 조금 도와주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조금 수치를 보여주거나 정확히 찝어졌으면 좋겠어요 뭘로 도와주겠다 어떻게 도와주겠다 계속 립서비스가 아니고 아직까지 그런 안 나온 걸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향후에 디테일한 내용이 좀 나오기를 바라겠고요 이렇게 보시고 쉐보런 엑스모빌은요 떨어지네요 실적이 잘 나와도 못 나와도 쉐보런은 잘 나왔습니다 근데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 해서 1%가 빠지고요 엑스모빌은 못 나왔습니다 근데 에너지값이 올라갈 거 아니야 해서 올라갑니다 웃긴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실적과 관련 없이 이거는 이제 안 좋으면 유가를 핑계대고 그래서 보면 그냥 올라가는 기업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원처럼 많이 올라간 것들만 실적이 잘 나와도 빠진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준비된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욕을 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얘기는 사실에 근거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것만 저희 글로벌 라이브는 다들 젠틀하셔서 채팅창이 아주 평화롭습니다 모닝 브리핑은 좀 다른 걸로 알겠습니다 월요일날 월요일날 3만 3천 분이 들어왔는데 진짜 좀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살벌하죠 국장을 보시는 분이 다수인데 국장을 보려고 하는데 밀장에 빠져버리면 벌써 기분이 상한 거예요 아이고 뭐냐 그래서 뭔가 얘기를 하면 되게 이제 그 말 뜻을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기분 나쁜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일론 머스크 테슬로는 좋아하죠 근데 일론 머스크를 제가 좀 얘기하는 거라서 좀 이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미현지 아마 교푸 분 계실 것 같아요 미현지에 나오고 있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평가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CEO 관련 ETF가 만들어져도 거기서 배제가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보시면 되고요 또 오늘까지 해서 팡시지 끝났기 때문에 평가를 한번 해볼 거고요 메타 플랫폼사 캠페스플로 비교해 봤더니 봤더니 길로는 이따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전쟁의 전망이 올라가는 업종이 있는데 무엇인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얘기를 할 건데요 요게 아침에 우리 이남용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요 내용입니다 자 트위터 자금 465억 달러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느냐 130억 달러는 대출입니다 대출 모금세가 빌려준다는 거죠 지금 이 대출은요 줄 서 있습니다 서로 빌려주려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치열한 겁니다 워낙 축중하니까 그다음에 120억 달러가 실제 담보대출입니다 주식에 대한 담보대출이고요 나머지 210억 달러가 지금 일론 머스크 본인이 자금 조달할 계획인데 주식을 팔거나 아니면 비상금을 털어내겠죠 거의 절반은 대출이고 절반은 본인이 내기다 그런데 이제 이 자금 조달할 때 본인 자금이 여기서 주식을 팔거나 비상금인데 비상금이 있냐는 거죠 주식을 팔아야죠 어떤 비계속이나 신발 깔창에 넣어놓는 비상금이 상판 밑에 없겠죠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을 판다는 거죠 그런데 상당히 좀 의아했다가 오늘 팔았거든요 팔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들어오는 게 뭐냐면 여기 가운데 있는 거 125억 달러 주담보대출인데요 이게 보통 보게 되면 태서주가 워낙 변호성이 크다 보니까 지금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그 비중을 5배까지 담보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125억 달러면 625억 달러까지 담는 거죠 담보하지 않으면 돈을 안 불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현재 일론 머스크의 지분 보유 수량이 1억 7천만 달러거든요 아니 1억 7천만 주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현재 주가를 더하면 오늘은 아마 900달러니까 대충 곱하면 약 1500달러 같아요 그럼 이 자금이 현재 이거에 따라서 일단은 마중콘에 나오냐 안 나오는데 만약에 주가가 급락해버리면 주가 반통은 나버리면 그럼 750억 달러까지 줄겠죠 그렇죠 그러면 620억 달러면 이미 비상상태 터집니다 경고등이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소리 하냐 말씀하시는데 혹시 작년에요 빌황 빌황 그래서 아키고스 캐페탈의 빌황이 디스커버리하고 비약금 CBS의 주식을 엄청 샀다가 주가 빠지면서 마중콘을 다했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얘기고 주식이란 건 진짜 여러분들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만약에 주가 급락하게 되면 마중콘 가능성이 있다 에 대한 걱정한다는 거 그러면 이제 테슬라가 한 400불까지 떨어진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불가능한 말씀 하시는 분을 위해서 실제 여러 아이비들이 지금 300달러 때 목표주가 제시하는 아이비가 좀 있습니다 300달러요? 300달러 때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할 게 아니고 실제 팩트니까요 팩트니까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디인지 얘기 안 하겠지만 있다는 거 첫 번째 얘기하시죠 아니요 제가 전타임에 기운이 있어서 제가 최파근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하우스들의 목표가라는 건 자극적인 건 사실 마케팅적인 것도 좀 있거든요 그거는 너무 우리가 1위 1위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목표가를 높인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올라가고 목표가를 낮춘다고 해서 주가가 내려가는 건 아니고 하우스의 의견이니까 솔직히 좀 자극적이긴 하죠 너무 마케팅적인 게 강한 것 같긴 해요 300달러 300달러에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 마진코 가능성은요 한 3, 4% 정도 우려라고 보시면 되고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가 되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0억 달러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한번 도표로 만들어봤습니다 이거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가 만드는 거냐 이런 거 뭐예요? 일런버스카 210억 달러 도달한다고 하고 있고요 대출이 130억 달러 주단버가 120억 달러 여기 관계된 기업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건소스탄이 모건소스탄이 저거는 회사 사람인데 뱅크 어미니카 바클레이제가 불러준다면 딱 적혀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꼼꼼하게 적혀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가장 핫한 이슈가 이거거든요 이거라서 적혀있으면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인데 이 절반 아까 우리 박정선생이 말씀드린 이 절반이 일런버스카 마련할 돈인데 210억 달러 큰 돈이잖아요 이게 이제 오늘 주식을 판 거라고 보여주는 건데 다음 페이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주장하자면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날 매도가 했다는 겁니다 특히 화요일날 화요일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화요일날 약 12% 극락한 날 그때 팔았다는 거예요 그때 팔았다는 겁니다 얼마를? 440만 주를 전체 자기가 보유한 거에 약 2.6%를 판 겁니다 가격도 딱 나오죠 870에서 999까지 주가 빠지는 데다 더 판 거죠 그때 당시에 거래량이 4,500만 주니까 약 10%를 판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주가를 더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유수랑이거든요 그러나 팔았다는 거 보여드리고 그래서 CNBC가 물어본 겁니다 또 팔겠냐 물어봤더니 답이 없는데 이미 트위터에 남겼죠 글을 더 이상 안 팔겠다 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는가 오늘 포인트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보여드렸지만 250억 달러 주단부하고 대출 비용을 빼고 그 다음에 오늘 판 거 그 다음에 기존 보유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9.2% 트위터에 9.2%가 보유분이 기존 보유분 그걸 감안하면 약 74억 달러 이미 자금을 확보한 거거든요 주식을 확보하거나 그러면 빼게 되면 111억 달러가 지금 모질라는 거예요 111억 달러 다시 한 번 전체 인수 자금에서 빼기 대출 빼기 이미 마련한 자금을 빼게 되면 111억 달러가 부족한데 이거 어떻게 맺고가가 지금 포인트입니다 111억 달러 추가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있거나 비상금을 꺼내거나 그거죠 포인트가 그런데 비상금 없다고 판단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비상금이 있겠냐 111억 달러인데 그래서 일단은 111억 달러가 어떻게 많을지가 궁금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 계약을 취소할까 라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취소한다고 그러면 10억 달러라도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트위터 인수를 취소한다 그렇죠 M&A를 취소한다고 그러면 양쪽 다 돈을 물어내야 돼요 트위터가 취소해도 10억 달러 일론 머스크가 취소해도 10억 달러야 되는데 1조 원을 낼까요 그것 때문에 1조 원의 벌금을 낼까 저는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럼 된 게 아니죠 가능성만 커진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당국이 야 이거 독점이야 하면서 태클을 걸 수 있는 거고 또 두 번째 지금 여러분들 트위터가 시점이 나왔는데 솔직히 별로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트위터가 지금 설 자리가 있냐 페이스북이 자리가 없어지고 있는데 트위터는 자리가 더 없거든요 틱톡 때문에 점점 어려운 상황에서 유럽은 뭐라고 그러냐면 디지털 세금을 물리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도가도 못한 상황에다 규정만 더 규제가 더 완화되고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110억 달러 어떻게 마련할지가 굉장히 궁금해지고 있는데 결혼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어쩔 수 없이 테슬라 주식을 또 매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오늘의 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모르죠 모르고 또 누가 더 물려주겠다 할 수도 있고 또 물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트위터 때문에 뭔가 테슬라 본인의 사업에 뭔가 좀 소홀해지는 거 아닌가 가장 큰 리스크인 것 같아요 우리 사업이 중요한데 자꾸 트위터의 정신을 빼기고 예전에 잭도 씨처럼 그렇죠 근데 이미 이분이 수많은 다른 기업의 사회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일이 바빠요 일도 많고 또 스펙스 S까지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시간이 가용한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게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주가가 좀 빠졌는데 오늘 속보 반대가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도 빠진 게 상당히 의아했는데 이런 기사가 나와서 빠진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 팩트니까요 우려가 커지느냐 좌가지느냐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만 더 말씀하시면 저는 여기까지만 왜냐하면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분이 또 다른 생각이 있을 것 같으니까 유심히 보시고 또 어차피 이렇게 해도 테슬라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성장률이 감소되겠냐 한다면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기사가 나오면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중요한 게 바로 이건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이걸 왜 팔았냐 하는 거가 지금 이 차트를 보여서 많이 우려합니다 월과에서 지금 보시면 200에서는 깼어요 잘 올라가는 주가에 타이밍에 젤을 뿌린 것도 물론 매도한 날이 이게 다는 아니죠 하지만 그때 팔았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10%를 전체의 그날 화요일 날 급락한 월요일 날 급락한 거에 약 10%가 지금 이분의 물량이거든요 화요일이죠 그럼 이분도 팔았다는 걸 일조하니까 결국 이렇게 빠트린 거 일조한 건데 지금 이미 200에서 밑으로 주가는 떨어져 있어요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신 거죠 주주분들은 이거 괜찮았는데 왜 이렇게 쭉 빠져가지고 이게 뭐냐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상향을 하고 있지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만 조만간 꺾일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온다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주주분들 특히 월가이신 분들 상당히 좀 비방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뭐 국내에서는 그런 게 없으시니까 국내에는요 무조건 테슬라 일로머스가 땡이 장땡이에요 그러니까요 국내에서는 지금 800불대를 보게 되면 이걸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좀 빼놓은 천불 위에 있다가 이번에 왔다 기회가 다시 왔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 기회가 왔죠 그건 기회죠 왜냐하면 주가 보면 한 그 정도 빠지면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이미 뭐 한 번 그때 고점이 얼마였어요 1400이었나요 한 번 봤잖아요 봤기 때문에 기억이 남아있고 또 일로머스크가 현재 지금 테슬라 때문에 성장률이 엄청 높아지고 있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높아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걸 당연히 매수하시겠죠 그런 거에도 관점은 좋은데 좋은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할 건 뭐냐면 과거에 10% 매각해서 세금 낼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때 주가 많이 빠졌거든요 주식 파시면서 그때 일로머스크 엔 형제애들이 주식 팔아갖고 상당히 좀 돈을 챙겼던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주가 상관없이 월가슨이 비판을 받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자체는 보시고 넘어갑니다 하여간 오늘이 딱 걸려있는 게 200일 선 위에 상단인데 오늘은 좀 안착하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해보고 넘어갑니다 자 이게 이제 팡에 대한 시절을 갖고 온 결과인데요 매출만 보여드립니다 테슬라 전용농기는데 81% 성장률을 보였죠 1등인데 1등 이러니까 좋아하시는 거죠 좋아할 수밖에 없죠 이거 보시면 구글이 23% 마이크로스포트 18% 평균이 11%입니다 S&P500이니까 네프이 10% 애플이 9% 아마존 메타가 약 7% 차지했습니다 좋죠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별표 친 게 뭔지 혹시 아세요 별표 네프리스하고 아마존 메타에 절대 사지 마라 그게 아니고요 4장 최저치의 매출 증가율을 보인 겁니다 4장 최저치에서 매출 증가율 거의 한 네프리스 같은 경우에 10년 이상 아마존 똑같이 한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 보통 두 자릿수가 기본이었는데 한 자릿수 빠지면서 어려워진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실제 보시는 것처럼 네프리스하고 애플하고 아마존 메타가 완전히 죽 쓴 거 아니에요 조금 평균으로도 못했지만 근데 주가는 많이 빠져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어쨌거나 지금 파괴된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걸로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테스라 지금 대단하지 않습니까? 81%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입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1분기에 38%의 기업이 실적 발표했습니다 이익은 74% 매출은 68%로 매상치를 상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거 보시면 많은 격들이 상해했죠 근데 평균보다 약간 떨어진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약 80%를 해야 되는데 약간 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익은 3.8% 성장했고요 직전 사본기 평균이 거의 16.5%니까 많이 줄었죠 많이 준 겁니다 이익이 많이 줄었다는 거 보여드리고 매출은 아까 보이는 것처럼 약 12.3% 성장했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실적 발표한 다음에 당연히 주가가 보통 평균은 약 1% 상승이었는데 이번에 0.4% 상승으로 많이 줄었다는 거 그래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실적이 잘 나오는 게 보통이고요 그 다음에 실적 발표하고 주가 올라가는 게 보통인데 올해는 보통 못 나왔고 이익이 못 나왔고 대부분 주가도 재미없었다는 게 이번 평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실적은 여러분들이 그냥 선박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저는 점수를 줄 만한 작용은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B 정도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 B면 괜찮은 거 아닌가 실적 발표 학점행위 이나무 교수님께서 트렌디하게 만들었는데 직관적으로 와닿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납배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A플러스가 테슬라였으니까 가장 좋은 기업였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애플 시점만 갈 땅인지 볼 건데 아까 보여드린 매출은 약 9%가 증가했고요 EPS 매출 다 맞췄죠 다 맞췄고 한 가지 못 맞춘 게 아이패드 매출만 쭉 못 맞췄습니다 1.92% 마이너스 좋았죠 나머지는 다 좋았고 특히 매출 총인율이 보통 전망이 43.1이었는데 오히려 더 잘 나왔습니다 거의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제조계에 보일 수 없는 총인율을 보여준 건데 이게 얼마나 나오는 겁니까 43% 이상도 대단한 건데요 더 잘 나오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배당도 약 5% 인산시켰고요 바이백이 900억 달러 110억 110조원을 쏘는 거 돈을 쏘는 거죠 이 정도면 상당히 좋은 건데 아까 얘기했지만 팀쿡이 다시 얘기해서 공부한 제약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질 것 같다 매출이 좀 빠질 것 같다 얘기하자마자 주가가 빠진다는 거 보여드리고 현재 지금 약 2%가 빠지고 있는데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본장에서 메꿀지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때문에 빠졌는데요 이것 때문에 일단 팀쿡이 공부한 제약을 위해서 지금 80억 달러 매출 타격이 온다 하니까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80억 달러면 전체 매출에서 약 10분의 1입니다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 건데 그것도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올해 실적에 대한 멘트가 뭐냐면 자비 없는 실적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자비 없는 실적 딱 맞춰야 돼요 좋아지거나 이런 거 하나 걸리면 주가 바로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게 이 멘트였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죠 최근에 눈높이가 높아졌으니까 보시고 아마존은요 대충 보시면 좋은데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비안 때문에 76억 달러 손실을 봤다는 거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1년 만에 증가가 가장 적었다는 것 약 7% 상승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음목의 성장률이 3% 7%로 잡다 보니까 지금보다 더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다 가장 치명적인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월과 평균은 약 5%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점점점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확연하기 때문에 이게 예전에 보게 되면 몇 분기 연속 10년 연속 두세에서 증가를 보였는데 지금은 한자리도 좀 간승간승한 그런 모습이니까 더 빠지지 않을까 좀 걱정됩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옆에 있는 그림이 리비안인데 이것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진 거니까 리비안은 65% 빠지면서 엄청난 또 10조 가까이 또 손실이 있었다 아마존에 뭐 이런 얘기에 또 리비안 많이 빠졌죠 리비안 반투만 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손실이 반영되다 보니까 지금 많이 엇갈린 건데 솔직한 얘기로 그 리비안은요 리비안은 자체 좀 투자를 하지 말 걸 괜히 했다는 생각 왜냐하면 아니 물론 하면 좋은데 전기차에 관심이 커지는 거 맞지만 굳이 이렇게 초반에 들어가서 뭘 하겠다는 자체가 저는 돈을 잘 벌고 있는데 굳이 왜 들어갔을까 하여튼 뭐 끝난 거니까 어쨌거나 리비안 때문에 좀 시적이 나빠진 거 말씀드립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또 타종의 시간이 타종의 시간입니다 요것만 보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매출의 증가율을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좋았어요 좋았고요 전년 동기 대비 뭐 계속 보시게 되면 뭐 40%나 20% 쭉 얘기했는데 이번에 7%까지 엄청 빠져왔죠 이게 너무 많이 빠졌는데요 성장이 감소한 거죠 그래서 이 정도면 뭐 이제 우리 한국 청소년 나이로 치게 되면 한 19세 19세 키가 거의상 크지 않는 거의 와있다는 거 보시고 요게 지금 가장 치명적으로 주가가 빠진 요인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과 불과 작년 1년 전 말에도 40% 이상의 매출 증가율을 봤는데 지금은 7%라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군대 가서 키가 좀 크길 바랍니다 자 잘 충만상화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타종의 시간인데 오늘 이제 최파구님 생일입니다 제가 제가 예전에 또 한번 이거 한번 흔들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최파구님의 디지털 종 타종 오늘 제가 생일 기념으로 담당하게 됐고요 오늘 저희 송피디님께서 그 생일 기념으로 인공지능 전용 최첨단 전자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전자종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굉장히 귀엽고요 귀여워 보이지만 최첨단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울려주시죠 딸랑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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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한 애교라고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피디 굳이 또 전자종 때려달라고 감사합니다 너가 딸랑딸랑 하는 게 더 귀여워 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화나신 거 아니시죠 제가 왜 화납니까 얼굴에 바로 나옵니다 부사장님은 얼굴에 바로 표현이 됩니다 이쪽이 좀 더 크고 이런 걸 가져왔으면 좋았는데 좀 귀엽네요 자 오늘 출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4월의 마지막 날이니까요 오늘 좀 많이 올라가줘야지 하락폭이 줄 텐데 자 SNF의 0.9억 퍼센트 마이너스입니다 다가 0.3이 마이너스고요 나스닥만 1.4%의 마이너스로 보여주면서 역시 하락폭이 좀 큽니다 애플과 아마존 때문에 더 빠지는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좀 이따가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오늘 다시 기사를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시적이 안 좋아진 계기가 사실 물가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물가 모든 게 물가에서 비롯된 거죠 근데 여러분 3년 전만 해도요 이 나오는 거 이 표지 보이시죠 표지 블룸버그 제가 잡지를 봤거든요 집에서 혹시 여러분들 블룸버그 잡지를 보시면 집으로 배송이 돼요 잡지 종이가 쉽게 옵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면 표지액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게 3년 전 그림이에요 인플레이션 죽었다는 거죠 그때는 인플레이션 물가에 대한 우려가 하나도 없었어요 팬데믹 이전입니다 근데 팬데믹 때문인지 뭐 전쟁 때문인지 모르지만 지금 정말 많이 올라온 그런 모습인데 오늘 발표된 유로존에 인플레이션이 7.5%로 어마무시한 살인적인 수치를 오늘 보여줬습니다 와 거의 한 30, 40년 만에 최고치죠 최고치 이 각도 보십시오 각도 이 위치를 보세요 위치 갑자기 뻥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게 가능한가? 진짜 가능하니까 나왔겠죠 그렇죠 나오죠 여러분들 아마 미국도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진짜 살인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건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올리는 것도 물가를 잡기 위한이고 또 기업도 상당히 많이 다쳤고 한데 이 물가를 언제가 떨어질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일단 전쟁부터 끝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위가 없으니까 물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유로조는 약 7.5% 나왔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누가 저게 고추 말렸냐고 뭐든가요? 티라노아가 바람 빠진 게 고추 말린 줄 알았다 고추 말랐다는 거 고추 진짜 고추 말린 줄 알았네요 그렇죠 고추 말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미 개인투자 협의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브랜베어 스프레드를 보는 건데요 지금 SM표백이 쭉 올라가 최근에 빠졌는데 이 지금 하나의 센티먼트라고 보시면 좋아요 근데 이게 1990년도에 54%까지 빠졌고 그 다음에 그 리마세트 때 51% 그 다음에 지금이 세 번째 급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43 마이너스로 보여줍니다 아 진짜 심리가 완전히 얼어갖고 꽁꽁 얼어붙어갖고 그냥 그 회복이 안 되는 근데 저걸 보면 아 지금이 기회인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그럴 수 있는데 이게 길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보통 이제 저기 잠시만요 아니 인공지능이라서 아 인공지능이라고 네 뭐 시도 때도 없이 봅니다 제 방송에 방해하고자 계속 봅니다 금융위 때 보시면 전체 기간이 2년 걸렸잖아요 주가 빠지는 기간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지금부터 2년 동안 빠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다음 안 한다는 보장이 누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쟁도 심해지고 있죠 물가 계속 올라오고 금리 계속 올리죠 기업 실적 빠진다 그러면 장게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리가 얼어있는 그런 부분이란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어쨌거나 만약에 나는 3년 10년 가져가겠다 하신 분들은 지금 매수 가능하죠 근데 그런 분만 있겠습니까 한 1년만 투자한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 이런 거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볼 건데요 메타 플랫폼스하고 캔벨스프를 같이 보겠습니다 포워드 PR인데 메타가 14배 캔벨스프가 17배입니다 아니 그래도 스프랑 메타랑 비교하시면 조금 아닌 거 아닌가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지 아니 우리가 메타가 성장이 감소하니까 성장이 둔화 둔화하는 거 둔화 둔화되는 거 인정합니다만 그렇다고 포워드 PR이 14배요? 이게 인정됩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전자 제가 방송 열어보는 데서 얘기했지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자체가 그럼 한번 볼게요 캔벨스프의 매추류가 밑에 있는 메타 플러스 매추류 보시면 어쨌거나 성장률 자체는 둔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무적을 보게 되면 계속 올라가죠 근데 캔벨스프는 감소합니다 오히려 누가 스프 먹었을까 지금 그러니까요 스프 안 먹거든요 요즘은 아시겠죠 여러분들 서베이를 하게 되면 젊은 분들 수프 안 드세요 왜 안 드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왜 안 먹는지 스프를 스프을 왜 안 먹는지 요즘에 왜 안 먹는지 혹시 모르세요? 더워서? 더워서요? 네 먹을 게 일단 많아졌잖아요 많아져서 미리 예상치 못하는 답인데 약간 음식 자체가 올드하기도 하고 또 뭐냐면 데워 먹는 자체가 귀찮은 거예요 아 귀찮아서 데워서 먹어야 되니까 언제 그거 먹습니까? 그냥 시리얼을 우유 먹어서 먹는 거지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매출이 감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단지 감소가 아니고 둔화 된 걸로 주가 이렇게 빠진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치퍽은 왜 이렇게 이거 저한테 이해 좀 시켜주세요 이거 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페이스북이라는 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저들이 이제 사연 경험을 봤을 때 예전보다 중요도가 떨어졌다고 느끼는 것 같고 사실 근데 메타플로폼스가 페이스북 외에도 준비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많이 있긴 하거든요 인스타그램도 있고 사실 오클러스 같은 경우에도 만만하게 볼 비즈니스는 아닌데 시장은 언제나 저는 이제 그렇게 인식합니다 시장은 가치가 10% 내려가면 가격은 30% 밀리거든요 싫은 거죠 예전보다 선호도가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투자들이 현재 메타플로폼스 페이스북을 바라본 시선은 야 얘네 이제 갔어 약간 이렇게 단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저는 부정적인 확신도 저는 굉장히 실수일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우려들이나 부정적인 확신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국 속담에 모난돌이 정맞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키가 된 기업이 실망스러움이 극대화 되니까 막 미운 거예요 미우고 보통 이제 학교 다니면 사고봉지 있잖아요 사고봉지 사고봉지를 계속 찍히거든요 약간 그런 모습 메타가 성장이 감소했다는 성장이 돌아다니는 것 때문에 계속 찍혀가지고 지금 계속 소환되는 거죠 안 좋을 때마다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실적은 더 좋습니다만 마치 안 좋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요 라고 좀 설명드립니다 진짜 PNG는 뭐 다 20대 20 퍼가 20 후반이에요 아 20대 후반 PNG가 중후반 나옵니다 퍼가 다 수업에 중후반 나오니까 발이 안 되죠 그래서 일단은 이건 언젠가는 쭉 한번 정상화 대결을 한번 기원해보고 메타 수프랑 치약이 밀리면 안 되죠 메타인데 그렇죠 그렇죠 본인 마음이거든요 박메타님 힘을 내주세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불용이다 불용 근데 여러분들 이걸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이러니까 주식장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또 게임의 룰이고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저는 이제 억울한 마음에 보여드리는 거니까 보시면 되고 저는 스프를 안 먹거든요 제가 안 먹으면 너무 짭니다 제 입맛이 너무 짜서 제가 이제 해외 가서 엄청 사놓고 먹으려고 사놓은 거예요 근데 거의 다 버렸어요 맞아요 맞아요 짜요 너무 짜서 물을 붓거나 해야 되니까 물 붓으면 또 맛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먹는데 저는 그런 이유도 안 먹는다는 거 보여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전쟁 이후에 많이 올라온 업종 하나 볼 건데요 전쟁 터진 거 한번 제가 잘 찾으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터졌죠 터지고 나서 오히려 이 기업에 대해서는 이 업종에 대해서는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파마 약 제약업종이에요 제약업종 제약업종을 보여주는 건데요 제약업종은 한 번도 시장 대비 좋은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상대적으로 포화를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항상 밑에 이후에 S&P500이니까 선이 제로고요 다 밑에 있는 건데 내려오면 S&P 디스카운트 된 거 위에가 프리미엄이 된 건데 지금 계속 바닥에 기다가 전쟁 터지고 막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전쟁 때 우리가 전쟁이 심하니까 약을 안 팔겠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부상자들도 있고 그렇죠 약을 더 줘야 되는 거 그래서 유일하게 전쟁 때 오히려 선호반업종이 제약업종이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조만간 더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제약업종 대표적인 ETF인데 IHE예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되게 재미없었어요 그건 한 7년을 갇혀 있습니다 그러네요 갇혀있다가 이제 올라오는 이제 이제 올라온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커져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때 왜 이렇게 재미가 없었냐 왜 이렇게 재미가 없었냐 재미가 없었냐 여러분 제약업종은요 보통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혼남이다 맨날 약가 인하해 이거죠 약가 인하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누굽니까 버니 샌더슨가 있잖아요 그렇게 개혁적인 분들 뭐라고 하냐면 약가 인하해야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통 되게 이 기업이 긴장하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정책적으로 많이 불리하다 보니까 주가가 못 갔는데 못 갔는데 최근에 일단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전쟁 때문에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더해지면서 최근에 이 탈출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다 보니까 더 상대주가 올라가지 않겠냐 하는 그런 리포트가 많이 나오니까 지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많은 종목 순인데요 가장 많이 포함된 게 존슨앤존슨이 1등이고요 또 화이자 순이 나오는데 여러분도 아마 여기서 보시면 의아한 게 뭐냐면 조이티스 이게 동물의약품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조이티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나는 아파도 병원 안 가지만 강아지 아프면 바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적률이 좋은 게 보이니까 이런 게 포함된 게 제약주들이니까 아마도 제약업종에 관련된 그런 리포트가 잘 날 거로 보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골드는 잘 있나요? 잘 있고요 잘 있고 또 골드님이죠? 골드님 골드님 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집안에 들어가는 것만 할게 일단은 옆에 같이 앉아있기만 할게 옆에 눕기만 할게 하다가 어느 정도 옆에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자거든요 동물 키우시면 아시겠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시장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니까 자 여러분들 다시 지수를 볼 건데 지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S&P 0.78 마이너스고요 다우가 0.30% 마이너스 나스닥이 거의 반을 메꿨습니다 0.75% 마이너스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한번 여러분들 제가 웬만하면 가격 안 보여드리는데 아마존만 한번 현재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존 11.3%가 빠지는 상황입니다 어렵습니다 애플은 조금 올라오지 않았을까 애플은 플러스 반전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애플 0.02%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알리바오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좋은 멘트가 나와주면서 오늘 주가 급등할 거 보이는데 약 10%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100뿔이네요 좀 맵을 보겠습니다 맵입니다 맵을 보시면 일단 파란색만 보이는데 오늘도 메타가 2% 없는 오늘까지 올라갑니다 혹시 판 건 아니죠? 안 팔았습니다 내가 계좌 한번 내가 뒤져볼 겁니다 혼자 도망가면 안 됩니다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테슬라 오늘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3.30% 오늘 왜 반등하냐 아까 보여드린 거지만 판다고 했는데 왜 하냐 했는데 이미 트위터에 더 안 팔겠다는 멘트를 올렸어요 그걸 믿는 거죠 믿으셔야죠 어떻게 하겠습니다 안 판다니까 그것 때문에 여기서 안 나오겠다는 어떤 기대감이 깔리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11% 아마존 아마존은 왜 심하냐면 아까 보여드렸지만 분기 적자도 보인 것도 문제가 되지만 항상 가이던스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가이던스가 실망적이죠 매출이 이번에 7%가 올라왔는데 다음 가이던스가 상단이 7%예요 하단이 3%고 중간에 5% 나온다는 게 지금 월간의 평균이니까 5%요? 와 1년 전만 하면 아까 볼 때 40%거든요 8분의 1통이 난 겁니다 그러네요 성장이 거의 끝났다는 분도 계시고 아마존은 이제 끝났고 다시 올 단계로 간다는 우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투자하기엔 하향이 분모를 유지 않을까 좀 우려가 커집니다 하여간 좀 어려운데요 저도 좀 요즘에 잘 봤는데 좋았던 게 생각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보시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텔 많이 빠지네요 인텔이 6.19%가 빠집니다 인텔도 왜 이렇게 맞죠? 전방이 안 좋으니까 전방이 안 좋으면 그냥 빠지는 거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끝났죠 오늘 어떻게 뭐 세계를 파티 가신다는데 진짜입니까? 저희 파티 했죠 엄청난 파티를 했는데 어디 비치 무슨 호텔인가 예약한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콘래드 아는 걸로 제가 저희 또 미국 시장 실시간으로 또 저희를 또 안내해 주신 미국 주식입니다 장우석 부사장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프리미엄 특전 릴레이를 소개합니다 올 한해 지혜의 풍요와 더불어 삶을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삼프로TV가 전격 지원해드립니다 의자계의 명품 허먼 밀러 1년간 쭉 50만원 특별 지원해드리고요 5월에는 무려 3개의 문화특전을 더 소개했습니다 1분 전성매진의 신화 뷰티풀 민트 라이프 페스티벌 초대권 증정과 화제의 기대작이죠 영화 범죄도시 2 최초 시사회 티켓도 드립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고더코 프로의 프리미엄 골프 특강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최고의 경험을 아낌없이 제공해드리는 프리미엄 교육 프로그램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 3%가 있잖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